안녕하세요. 박쌤입니다. 우리나라 풍경은 44철 변화니까 우리가 실정을 느낄 겨를도 없죠. 도시민한테 시골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. 왜냐하면 도시민들은 편안함과 배고픔을 잊은지 오래되었으니까요. 그 대가가 뭡니까? 우리 사주에서도 반드시 반대의 급부가 있죠. 그 대가는 질병과의 싸움입니다. 질병과의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견뎌야 됩니다. 또 힘든 것도 해내야 되고요. 그렇지 않으면 질병과도 싸워야 합니다. 자 이분은 중앙대 학사 출신의 트로트 가수 30살 홍지윤씨입니다. 대학을 제가 언급한 것은 이분이 괴사일주 더라고요. 괴사일주가 공부를 참 잘합니다. 합격우리 좋다 할까요? 공부한 것에 비해서 시험을 잘 치는 분입니다. 자 근데 약간 걔가 이 은간이다서 좀 신약합니다. 그래서 알아눕기도 하고 그러죠. 자 이분은 지난달 3월 23일 소속사와 회사와 팬카페의 다툼부터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임영훈씨와 뭐 결혼설도 있고요. 이분이 임신했다는 임신설도 있고요.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버렸습니다. 자 이분의 사주입니다. 이분은 괴사일주 60갑자 중에 가장 복많은 일주라죠. 자 그 이유가 사와 무의 관계가 녹의 관계고요. 이 관이고요. 또 재성도 이게 녹의 관계고 엄마와의 관계는 장생의 관계입니다. 내 엄마는 장생이니까 힘이 팍팍 넘치는 분입니다. 자 이게 공부죠. 그러니까 시험치면은 자기가 행급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는 일주가 이 괴사일주죠. 또 이 직장생활 또는 이게 결혼생활도 잘합니다. 또 엄마 말도 잘 듣고요. 자 근데 이분은 이 자리가 월지가 이게 내 직업이죠. 직업이 인월입니다. 인이 또 이게 아래위로 통근이 되었고요. 통근 됐다 말은 힘이 있다 말이죠. 자 그 말은 일수 공부를 하면은 잘하는데 잘하면은 내 식상이 식상을 쓸 수 없는 사항이죠. 근근 목이 상반되는 사항입니다. 사주가요. 자 그러니까 이 목이 아래위로 통근 되었기 때문에 이 이분은 목을 쓰시는 가수시죠. 식상을 이 식상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엄마 말을 잘 안 듣습니다. 자 식상은 이같이 아래위로 통근 된 강한 식상일 경우에는 이게 내가 많이 설기를 당하죠. 양간 임수 같은 경우에는 좀 견디는데 이 음간 개수는 음간이기 때문에 이 작은 물이기 때문에 자 설기는 많이 되는데 내가 힘이 딸리죠. 자 그래서 한 번씩 알아놓을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분 다행히 또 내 힘이 돼주는 또 엄마 말은 안 듣지만 10대 20대 또 인성이 들어와서 나를 또 쟁해주고 30대는 괜찮습니다. 임수가 들어오니까요. 보통 음간은 양간을 이용하죠. 특히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갑목이 들어와야 이 갑목을 타고 올라가서 뭐 강압승을 해서 내가 출세를 하죠. 이 갑의 희생하에 내가 큰다 합니다.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양간 임수가 들어와야 힘을 씁니다. 30대 이분 조금 힘을 쓰시겠습니다. 자 31살부터는 지금 이분이 29세 시니까 내년 후명년이 되겠네요. 자 그리고 이분 지지에 다 생지입니다. 이게 이게 이 계절의 첫 글자 시작이거든요. 이게 계절의 이 이게 시작입니다. 이 시작은 또 힘은 약하지만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이게 힘을 팍 내니까요. 내 생지라죠. 근데 왕지 계절의 절정지로 항하는데 왕지 같은 경우에는 파워풀하고 내가 강하니까 왕이니까 괜찮은데 이 생지는 힘이 없으면서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. 자 이 계절의 첫 글자를 갖다가 인신사해 사형살이 되죠. 자 이 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심강해야 됩니다. 내가 사주가 구조가 잘 나를 위하는 쪽으로 잘 힘 있는 쪽으로 짜여져야만이 크게 될 수가 있어요. 아니면은 형을 당하는 사람이 되죠. 이 힘이 약할 경우에는요. 자 이분이 무투가 있습니다. 무게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합인 경우에는 이게 남편이죠. 이 직장이라기보다는요. 이 나를 내가 집착한 간이니까 세상을 위해서 크게 쓰이지는 않죠. 그런데 남편은 이 큰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큰 산은 이 목이 들어와야 이 움직이거든요. 이 목은 이 잘 안 움직이는데 이 식상 아 토는 잘 안 움직이는데 이 목이 들어오면 목국토로 이게 식상이 관을 이 극해주는 관계지만 목과 토의 관계에는 그래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자극이거든요. 그래서 이분 남편은 오히려 남편이 큰일을 하시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이분이 이게 무게합 남편이 드러나는 그런 명 남편이고요. 이 사생지 속에도 다 이게 무토가 정관이 있죠. 무게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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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숨어있는 암 이고요. 명암 부 집이라 죠. 자 이런 경우에는 이성 문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 이분 뭐 다음 30대에 이미 들어오니까 조금 내가 이렇게 뭐 삽이랄까요 내 활동하기에는 조금 힘이 되지만 이분은 간을 쓰시는게 이게 또 월지에서 투출한 이 자리가 힘이 있는 자리죠. 이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잘되게 하는게 이분 사주에 맞겠습니다. 원래 괴사 일주가 간인 상생을 잘하는 그런 사주 거든요.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성과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뵐게요. 뵐게요.